너는 믿어줘야 돼 누나 진짜. 진짜 나라 씨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. 그래 알았어. 야 막말로 얘기해서 인호 그 새끼. 미정이 누나랑 그 짓거리 하고 다니고 응? 사람 죽여. 야. 나라 씨가 멀쩡한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인호가 죽인 게 아니잖아. 너 설마. 야. 우리.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. 우리 중에 제일 쓰레기는. 인호 그 새끼 아니야? 알았어. 알았으니까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. 야. 니 친구인 김학범이가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어? 니가 이씨. 그러면 안 되지 니 친구한테. 너 표정이 왜 그래? 아니야. 그냥 피곤해서 그래. 그래. 피곤하지. 아이 씨. 우리 준이. 근데 준아. 내가 인호 서재 뒤졌잖아. 왜 뒤졌는지 안 궁금해? 범위 니가 언제 이우희 씨 이상한 짓 했냐? 그랬나? 응. 나는 왜 자꾸 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? 내가 이상한 거야? 그치? 너도 이상하지? 내가 온 집안을 그렇게 휘저어놨는데도. 왜 그랬냐고 한 번도 묻지를 않더라. 준이라면. 나는 분명 나왔다 한 소리 했을 텐데. 범아. 아무래도 준이 기억이 돌아왔는지 확인해 봐야겠다. 또 Dat다 보다 한 sand에 빠진다한 것 같다. 그리고 한 마디는? 한마디 한창 방탄이 땡상되어 봐야겠다. 그래서 죄송하고 싶다.